경남 김해에 있는 드림 캠핑카에서 판매하는 포터 기반의 1톤 베이스의 모터홈입니다. 프라임 640이라고 해서 전장이 6m 40이 되는 가장 큰 사이즈의 캠핑카가 되겠고요.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기왕급으로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까지 보여줄게요. 그리고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들어와 있고 고정식 변기 체험. 침실은 이렇게. 그래서 주방까지. 가격은 8천만원 초반대고요. 세금 포함해서. 더 자세한 정보는 캠핑제거 구독하시면 됩니다.